자, 그래서 A의 17호 했습니다.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아, A예요? 예. D요. D하고? 안 보여요. A이랑 N이요. N이야? L. L이야? L. 어, L이야? L. 어, L. 어, L. 얘가 L이다. 네. 얘가 N이고요. N. 얘 뭐야? N. 뭐? N. 이게 발음이 안 돼? M. M. 어, 입국 다물고 M. M. 알파벳 다시 불러주세요. 칭얼거리지 말고. D, B, A, M. 오케이.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D, A. D, A, M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몰라요. 어? 그냥 이거겠죠? D, A, M. 이 소리 나지 않나요? 너 이거 다 공부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읽고. 어? 네. 17단계예요. 저번에 11단계예요.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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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M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다? 댐. 댐. 글자의 이름은 D. 가지고 있는 소리는? 대표소의 D인가? 드. 드. D는 드예요. 드. 드 드 드 드 드. A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는 알려드렸는데요. A는 뭐? A.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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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뭐 하나도 몰라. A는 뭐? A, E, A, O. 내 이름을 불러도? A. 대표소리 1번? E. E. 2번? 힘 빠졌어? U, O. 코. 중에서. 얘는 대표소리 1번. 데? 그래서 여기 까지 소리가? 데. D 하고 A가 합치니까 데가 됐구요. 데? 오케이. 그다음에 글자 이래는 뭐라고요? M. M. 그래서 얘는 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합쳐서? 댐. 댐. 댐이? 댐이로가? 댐. 댐. OK. 소리? 댐. 댐 쓰기? 어떻게 쓰기? B D A L L? 델이야 델 M 합쳐서 뭐라고요? DEM DEM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B B B A T F F F야? 이게 F다 얘는 뭐야? 아 TTT 알파벳 다시 불러주세요 B A T B A T B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B는 B 날거고 B가 B 소리를 내? 여기 B 한글자밖에 없으니까 대표 소리 B야 글자 이름은? B 가지고 있는 소리는? B B 글자 이름 뭐야? D D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D D D D는 D B는 B A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 A A A A O O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 그래서 합쳐서 여기까지 B 그 다음 글자 이름이 뭐라고? T T는 무슨 소리 갖고 있을까요? T 소리를 갖고 있죠 글자 이름이 T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는 T 그래서 합쳐서 BAT BAT가 아니고 BAT BAT 뭐라고요? BAT 똑바로 소리 왔네 BAT BAT 놀러 왔어? BAT 놀러 왔어? BAT 오케이 소리가 뭐라고요? BAT BAT 쓰기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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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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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L 또 L이야 M M M M M M P M A P M A P 뭐여서 내리는 소리는? A 난 또 M인가? 아 자 글자 이름 M M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리 뭐라 했어요? M ㄴ ㄴ ㄴ 전혀 관련이 없어 여기 ㅁ 있는 거 안 보여? ㄴ ㅁ은 뭐? ㅁ ㅁ이 아니고 ㅁ ㄴ ㅁ ㄴ ㄴ ㄴ ㄴ 아니 잠시만요 생각 좀 할게요 ㅂ ㅂ ㅂ ㅂ ㅂ는 무슨 소리 갖고 있다 했어? B B 글자 이름 D D는 무슨 소리? D D M은? M B M 라니까 M M M M M M M M A는? A요? A A A 그 다음에 N N?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A 잘못 말하지 마세요 A A A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 그래서 효과의 소리가 M 뭐래 M M M 글자 이름 P P는 무슨 소리 갖고 있을까요? F F 그렇지 P는 F F 그래서 합쳐서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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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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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MAP 맵 맵 아 이게 T긋이에요 아 맵 맵 쓰기 엠 엠 어 그 다음에 에이 피피피피피 소리 맵 뭐? 맵 맵 뭐라고? 맵 맵 알파벳 C C A T C A T가 몸에서 내는 소리 C A T T T는 또 T 거고 T 빼고 A는 C는 소리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C는 스크 C는 스크 D 이름 D B B D 가지고 있는 소리 B D D D D L L 아 또 L이야? 옛날 L이예요 M 그럼 얘는 M M이 갖고 있는 소리 M 뭐죠? M M D D B B T T C는 스크 T 여기서는 C 됐구요 A가 가진 내가 인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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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T T는 T T 합쳐서 T T 아 또 어머니인 줄 알았네 모자를 덮어 쓰고 와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Cat Cat 뭐라고요? Cat Cat Okay 소리 Cat Cat 쓰기 Cat 아 뭐였더라 생각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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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어 그 다음에 A A T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잘못했네 T라고 말할까 응 소리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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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알파벳 T A E R P 뭐였지? 알파벳 다시 T A P T A P 뭐여서 무슨 소리? 뭐지? 얘가 P 니가 다 어? 네 패드랑 책으로 했던거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제가 생각 중이잖아요 그럼 T T 너 클래스 카드로 내가 공부해오라 했고 스피킹 제출했어? T T T요 T는 T요 T가 T 소리 냅니까? 아니요 T요 T A는 T A A A A 어 그 다음에 M M N N N A 한글 발음이 잘 안돼? 발음이 잘 안돼요 A가 가진 소리 뭐? A A A O 중에서 A 숫자 이름 P P 가 가진 소리 P P 합쳐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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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P 소리? 탭 탭 탭 탭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C C는 아까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C A P C A P 모여서 무슨 소리? C는 뭐고 O P는 P는 P일거고 A는 A일거고 사냥인데 C는 Q가 아니면 C인데 C 정답 C C는 스크 중에서 C A는 A A A A A O 중에서 A P는 C C C C cap cap 뭐라구요? cap cap 소리? cap 똑바로 아네 cap wind uem C A P 소리? cap cap 캣 오케이 알파벳? H 어 H A T H A T 잠시만 자 그래서 얘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H? H는 H는 M 글자 이름 좀 똑바로 얘기해줘봐 M 뭐더라 글자 이름이 M이잖아 M 그러니까 무슨 소리 갖고 있다 했어 M 소리 갖고 있다 했지 M M M H는 H야 A는 E는 R A L A O 중에서 A 그 다음에 T T는 합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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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 H H H H H H H H H mis H H H 그 다음에 이거 A A 뭐 어쩌라 그 다음에 T면 T 소리 HAT HAT 그렇지 HAT 오케이 알파벳 J A M J A M 모여서 내는 소리 J는 G J는 G J는 G A는 A A A A 중에서 A A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뭐였때라 M M 아 뭐였지? M 모여서 V 합쳐서 Jem Jem 뭐라고요? J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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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Jem Jem 쓰기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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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J 소리 내는 누구였어 J J A A A L M M M 모여서 J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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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A T A M A M 모여서 잠시만요 유가 해무? 그렇지 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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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8 A A는 뭐중에 에 에 에 내가 말을à 우리 뭐중에 에이 에 아어 중에서 에 그 다음에 뭐지 에이 합쳐서 햄 하염 햄 햄 하염 소리 햄 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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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 엠 소리 햄 파염 오케이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이거 쓰기 시험 쳐주세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다 적으라고요?